날씨와 축하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쾌청한 가을 하늘은 이어지겠고요. 다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20도를 밑돌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방으로 비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기압글을 보시면 역시나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은 지속이 되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는 이 대륙 고기압이 동해상까지 확장을 하면서 동해안 지방으로 습한 동풍이 불어들어오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강수 때도 이렇게 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에 바람 흐름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바람 흐름은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들어오겠습니다. 때문에 오전부터 서해안과 제주로는 이미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오후부터는 고기압이 동해상까지 확장하면서 습한 동풍으로 인한 비 예보뿐만 아니라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지방으로 시속 30에서 45km, 또 초속으로는 9에서 13m의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기온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색 분포가 달라졌습니다. 녹색으로 20도를 밑돌아서 낮에도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1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대구 23도로 대체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비는 오늘 정오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은 10에서 40mm, 경상 동해안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대가 높은 강원 북부 산지로는 기온이 낮아서 빛도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도 지켜줬습니다.